1 으 좀 누구라도 만나 만나서 너는 좀 기대 남의 녹불이나 들어주고 너 그 뒤 속에 꺼고 누구한테 털어놨냐 이 공진의 가수 제가 누굽니까? 제가 누굽니까? 오이홀입니다 술이야 사랑한다 아이스 바닐라라떼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아저께 맞죠? 아이스페너 그거 꼭 드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근데 주문을 좀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싹사싹 농담하는 거 근데 저희가 오늘은 영업을 계속해요 계속해요 뭐 시켰어요? 딸기파라크하고 초코테이크라고 아유 근데 오늘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다 좀 통일을 하면 안 돼 500원씩 빼드리도 돼 일부러 온 거 2분간 어이웨이 전안 INTERPREASE 어휴 나머지 이거 난 나 난 난 네가 너 난